가족에게 주고 싶지만 가족은 너무 멀리 있어서 닿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선수단이랑 팬분들? 일단 민영이는 되게 맛있다고 하면 잘 먹어줄 것 같고요 맛이 없어도 민영이도 두 개! 세 개! 민영이 세 개! 쿠키 한.. 오늘 세 개 만들었는데 세 개 다 먹는다고 쿠키? 초코 머들린? 유자 머들린 짠! 도착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시간 기절했는데 그냥 밥을 포기하고 잠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캐리아가 만든 머들렌인가? 머들렌과 쿠키 먹방 무료 세 개나 이게 또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수제로 만든 빵의 맛을 알거든요 근데 이 정도 물량을 민석이가 혼자서 만들었다고?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세 종류를 혼자서 다 만들기가 쉽지 않을텐데 쉬었냐고요? 쉬운 거 없었는데? 일단은 덜 단 거부터 먹어봐야겠다 어디 한 번 맛 좀 볼까? 짠! 와.. 유자 냄새.. 너무 유자고 이제 그냥 전문가네 36 딱 나오네요 한 번 대볼게요 네 36 어.. 어.. 괜찮아요 좀 걷어내면 돼요 걷어내면 돼요 안에 보면 이렇게 유자가 들어있어요 음.. 안에 유자 청을 다 넣어가지고 유자가 이렇게 들어있고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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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? 일단은 겉이 살짝 바삭한 느낌이 있는데 안에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겉이 그 유자 유자를 발라놔서 살짝 바삭하게 들어갔는데 꽤 맛있는데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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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 내 스타일이다 맛있다 굿 그 다음에 쿠키 하.. 수제쿠키의 향기 수제쿠키의 그 두류의 향 그냥 수제쿠키 느낌인데 일단은 너무 커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고요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고 두껍기도 좀 두껍고 그래서 뭔가 겉이 그렇게 바삭한 것도 아닌데 속도 뭔가 찐득한 느낌이랄까? 우리가 아는 쿠키는 아니야 다른 종류의 쿠키 약간 꾸덕꾸덕 한 그런 느낌의 맛은 있어요 예쁘지 않아요 여기까지 쿠키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아 손에 코가 가르고 이런 것 막 코에다 묻히고 뭔 감성인지 알죠? 에잇 어 이거는 초코 마들렘? 덧티 초코 마들렘 덧티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좀 그렇게 러프하고 지저분한 그런 제품들 인기가 많거든요 우와 엄청 귀엽죠? 마들렘 이거 아까 직접 짜신 마들렘 엄청 귀엽죠? 돌리면서 돌리면서 속 넣어주시고 그러면 손바닥 바닥 끝에 걔가 닿는 느낌 살짝 나죠?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? 아무리는 돌리고 포인트를 잘 읽으시네요 그리고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쵸? 좋아요 옆에 것도 떼주세요 이렇게 바르면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굴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괜찮아 코코아 가루 엄청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아 근데 살 엄청 찌개했네 이런거는 아저씨 장면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진 않아요 가운데 부분이 좀 더리운 것 같은데 초코일 수도 있고 촉촉한 거일 수도 있고 일단은 엄청 달아요 그리고 가루도 엄청 많이 묻어 있어서 가루의 맛이 강하다? 맛은 있어요 나쁘진 않아 근데 일단 유자가 압도적으로 맛있는 것 같고 유자는 진짜 좀 완벽했다 유자는 5점 만점이에요 5점 빵도 맛있었고요 겉에 그 유자도 맛있었고 초코 마들렌은 한 3.5? 좀 많이 달고 가운데에 약간 초코가 들어간 거지 덜 익은 건지 뭔가 그 뭔가 맹글맹글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좀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쿠키는 한 3.2? 일단은 너무 커 너무 크고 짠득 짠득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면 무조건 유자를 유자를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쿠키와 초코 마들렌은 취향 차이다